자막제공자 을웅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길 외로운 섬아 새들 내 고향 그루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랑 우려도 독도는 우리 땅 SBS 달인 직접 운영 와 새우 미치다 보이시게 해야 되는데 진짜 미쳤다 살아있네 닭새우 존나 오네 물건이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럼 올라가볼까 와 티비가 많이 나고 모닝와이드 그제이 뜨거운데 토데이 부산 그리고 아프리카TV 거짓폭기 방송까지 르르 레이저 딜이다 레이저 딜이다 생활의 달인 꽃새우 닭새우의 달인 황금새우 여기 한잔을 하네 우와 테드슬로우님 별풍선 한계를 찬물했습니다 가슴이 뻥뻥 자 꽃새우 닭새우 0.5kg 해구이 니가 오는 물건 이기다이 무슨 코스입니까 스페셜 코스 아 이거 여인님? 응? 이거 여인님? 응 21년 5,600원 여인님? 그래 스페셜 코스 여기로 하나 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들 일단 초밥 되게 나왔네요 한개씩 먹어볼까? 문어초밥, 새우초밥 이거 모르겠는데 무슨 알이 있고 연어초밥 달걀으로 초밥 안 먹어봐라 한개씩 저를 연어 먹고 싶으면 돼 연어 먹고 싶나? 먹어라 니 먼저 못 먹겠네 야 이거 알이 있는데 그렇지 쟤네 맛있는거 먹네 맛있게 먹는거 사질로 쟤네 아 너 거의 여기서 잘 먹고있다 아아 으음 사진네 사진네 지금 1kg당 새우에 맞아 15만원 1kg당 15만원 비싼네 우와 우와 와 이게 5대5에 딱 세우라고 뭐지 사다 있는거 아이가 이거 조금 더 많나 아 오우 야 야 사라있지 사라졌다 사라있노 이거 질리면 죽는다 재보니까? 어 냄새가 흔히 아세요 보다는 많이 나네요 미린내가 안나지 조금 안나지 나긴 나는데 어 많이 안납니다 아 놀란다 인마 여놈네들 맞서기 좀 해야되겠구만 놀랬다 나 이 자식아 인마 놀랬다 아이가 아 안찍으면 뭐 된다 너랑 먹어봅시다 와 아 여기 세우기 와 약세를 안먹어봐 제가 꽃새김으로 먹어봅시다 약세를 처음 먹어봅시다 손 닥친다 피 막으면 한다 와 진짜 맛있네 사실상 응 세우기 우와 너무 고소 봐봐 심부로 먹어야 세우로 먹어봅시다 어 너무 좋아하겠다 자 리슨테이 와 튀긴다 와 튀긴다 튀긴건 진짜 맛있는데 대가리 맛있네 여러분 아 나 막 튀긴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저번에 그 철공이라고 저한테 요한거 봤습니다 어? 아 아 철공이라고 나도 연락을 하지 하하하하 이 연락처는 모르잖아 그거 알지 아 뭐라합니까 이거 그래 좋아 아 음 바삭바삭하네 원래 튀긴한 철집이 대가리 맛을 풍질로 먹으면 어떻게 찔리거든 이런게 안내거든 요가소 먹는거랑 칠했으면 한숨 틀리게 요리를 해주면 한숨 틀리게 아 아 요가 그리고 점점 이겨둔 우리 왓아 빵 이런 먹방 맛있는데 박찬이 형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박찬이 형님 100개 박찬이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박찬이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형이 지금 시간대가 손이 많은 시간대가 아니지 이렇게 건강한 맛을 보고 가면 박찬이 형님 100개가 안 된다 찐거 꽃새우 닭새우 찐거 아이 봐라 아이 봐라 찐거 이것도 꼭 좀 가야되네 전만까지 낀다 이거는 짜가지고 또 먹자 찐거 찐거 음 찐거 우아 우선입니다 검정들 검정은 뭐 추구 많이 나왔지 이것까지 하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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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소주 아닙니다 물입니다 물 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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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살이 다 이게 새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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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다. 새우 느껴질게, 이 절이. 와아, 이 새끼들 아이가 했나? 와아, 이 새끼들 아이가 했나? 와아, 잘하네! 하하하하하하 와아, 진짜 이 새끼! 하하하하하하 와아, 이거 뭐예요? 아아... 이거 뭐예요? 새우 대가리튀김이래. 새우머리. 머리튀김이래. 어. 아까 전에는 통으로 튀긴 거고, 이거다 머리맛 튀긴 거. 와. 아, 두께요. 코카카같아요. 버터브이 같은 거. 아아. 아아. 얼음색. 그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먹는다. 아아. 아아. 아아아. 어떻게 먹는 건 아나? 어떻게 먹으면 돼? 물에 다 틀갈 잡고. 꿀 있지? 꿀. 꿀이 거의 황초네. 아, 이건 좀 틀리네. 아, 이건 좀 틀리네. 이거 까먹으면 돼. 아, 이렇게 애가 이렇게 싹 먹는 게 나. 음. 눈을, 눈을 좀 고쳐다 봐가지고, 눈을 다 내겠습니다. 잘 빠진데? 음. 고소하네. 또 있나? 제주도 갔다는데 선물은 왜? 와아아. 손동말 다 들었네, 이거? 아아. 잠깐. 와, 떨돌ität. 아아. 일단 갖다 주면 돼. 와아. 우리 또 요 안에 보면, 요 장이 있거든. 매장에 찍어 먹는데. 그렇치. 뭐야. 킹크랩을 먹어봐서 킹크랩 짱은 별로 맛없는데 대비랑 맛따자로 맛있더라 오늘 비제이도 엄청 보고 있겠다 이는 지글지글지글니 지금 진짜 배부르다는데 모자라운 거 소리가 낫지 않다 오늘 계산은 이거예요 기다리고 나가라 수고하십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